아 남준아 형 먼저 간다 가세요 먼저 제발 남준아 부탁할게요 형 먼저 가요 남준아 형이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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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? 아 이런 느낌이구만 8년에 못 공기 저희가 만들었지만 참 의미 없네요 어 이렇게 하면 뭐 오 통과 통과 허아 남준아 오케이 축하 얘 얘 얘야 야 어렵죠 어렵죠 야 진짜 별게 다 있다 진짜 자 오케이 나도 간다 승리해 야 재밌다 잠준아 이거 이거 오늘 안에 못 가겠다 야 괜찮냐? 멀쩡이요 멀쩡 오오오ㅓ 오오오 오오오 왜 못 오는지 알겠네 나 진짜 굴렁새 때 플라우스 돌리는 거울로 봤는데 자 호비 형 나 놀랐다 형 이거 실패 아니야? 아니지 성공하고 실패지 자 알았으니까 한 명씩 대단하면 돼 형 안녕한다 나 평생 해 평생 해 형 아 놀랐잖아요 진짜 물이 들어왔잖아요 바위바위드에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우와 아 아 지나갈래 여기 앉아 같이 가자 아 이거 방송인데 형 진짜 아 형 형이야 이건데 아니지 형 근데 애들 저거 성공 진짜 못 시켜요 아 근데 그게 노력만 안 노력만 안 하면 되는데 어 아니야 운이야 운 운이 되게 커 운도 실력이야 형 형 야 남자 빨리 들어와 자 남자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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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제일 먼저 썼잖아 아니야 정우야 같이 끝났어 뭐요? 아 기다리면 돼요 이제? 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은 몇 개 쌓아야 돼요? 뭐? 100개? 그러니까 90개 갖고 BTS를 만드셔서 성공하셔야 돼요 한 번에 BTS가 원진이 형 BTS 만들었는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BTS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럭키 세븐 777 777을 만드셔도 해도 인정해 드릴게요 BTS만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건 뭐야? 달려라 빡타 이게 뭐야? 잘했어? 잘했어 잘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마이크 형 마이크 마이크 빼라 나 누나 갔다 골람 봄 바악